안녕하세요 스마일러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이 입고 되어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새로운 친구들은 짜잔 이 친구들이에요 비어디 드래곤 입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비어디 드래곤들이 다 있구요 어우 너무너무 잘 먹어서 배들도 다 빵빵한 친구들이에요 요기에는 지금 레드 계열 친구들이 이렇게 입고 되어있구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레드 계열 친구들이 입고가 된 상태입니다 자 레드 친구들만 입고 되었냐 그건 아니구요 여기 보시면 네 그냥 이게 지금 혜째로 친구들 네 혜째로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입고가 되었어요 레드 친구보다는 살짝 작아요 레드 친구들 보다는 좀 작은게 제 손가락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오 아이들이 너무 빨라 가지고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제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뭐 요정도 어 몸만 얼굴부터 얼굴부터 몸만 한 손가락 두마디 정도 되구요 그 다음 꼴이 뭐 두마디 되니까 뭐 이렇게 네 이정도 크기구요 이게 지금 모두 혜째로 친구들이에요 자 이 친구들이 또 입고가 되었구요 짜잔 여기에는 제로 친구들이 입고 되었어요 보시면 혜째로나 제로나 크기는 비슷비슷해요 모두 모두 예쁘죠 네 아주 예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이 입고가 되어서 영상을 올렸답니다 아 얘는 반식욕 하고 있네요 이렇게 스마일러에 이렇게 예쁜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이 많이 많이 입고 되었어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자 이 친구들은 모두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양 문의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분양 문의는 댓글이나 뭐 연락 스마일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쌍득 누가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